자 실험 할건데 질산은 요거 알지? 질산은 하고 구리 아마도 양이온 하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은 있죠? 이거는 지금 액상이라서 이제 AG 플러스 자리 있잖아요 이거랑 이제 구리랑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구리선에 이 은이 속출되고 구리는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? 구리가 수용액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푸른색이 될 거야 이거 지금 현재 하얀색이거든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볼건데 긴장되네 너무 긴장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몇 자리야? 450 자리거든 한 150정도 넣을게요 긴장되네 이 정도 넣고 예지선이야 긴장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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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요 제가 적당하게 한번 잘라 볼게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써도 바로 잘리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넣어주세요 이거는 상으로 만나면 큰일 납니다 반응이 뭐 바로 나오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잡이 좀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나 뺄 거야 난 트리몬이네 네 기다려 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요? 요? 정신들의 노 compliqué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